야! 왜? 날... 좀 만져줘 언제나 따스해 로맨틱한 꿈 어, 공정 바꿔줘 중요하지 생각 가래! 그 곡 받아야겠네 어, 왜? 신부 봤어? 어 어떻게 찾아오지 맛떨려 완벽하게 끝낸 줄 알았어 왜 안경을 뽑은 건가 왜 안경이 난 보일까 내 주머니에 있었어 그때 없어 그날 경찰이 체를 찾았어 그게 다야 어떻게 해야 봐 내 얼굴이 완전히 노만핀데 며칠 더 기다려 보자 너무 걱정하지만 결국 두려움이 끝날 거야 아무탕에서도 없어 며칠 더 기다리라고 다들 자신이 없어 지금 찾아서 관광을 아, 네, 정말 더 있어 그 자식 등에 있는 점을 확인했는데 왜? 저 좀 해보지 않았어? 난 다 잊었어 됐어? ㅋㅋ 만굴을 날려버리다니 길을 거꾼지 길을 회계시키대요 오늘 밤구 내 가족 형사들이 가구시 할 뿐이야 니가 침대할지 난 알았었고 두 공개 분명의 대안경 자 안에서도 확신이 있었어 이 나라의 청년에 들을 때까지 모르게 청년 전이 기다려 봅니다 정말 두 공개 청년에 대안하여 청년에 들을 수 있는 전이 다 죽일 수 있어야 청년에 들을 때까지 어디에나 욕자를 찾는다 아니야 진흙에 활짝 욱을 남겼어 에이 아니야 어딘가 비가 옳은 거 있다면 조심할 수 없는 운명이 피질 수 있겠을 거야 며칠 겁이 나려 봄산 한참을 하자 며칠 겁이 나려 봄산 한참을 하자 이상하니 이해가 안 가니 날 저렇게 이해하고 있어 괜찮이 안경 찾았어 이제 곧 날 찾겠지 진정해 어떡하지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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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옹 생각되긴 아주 좋아 어쩌다 이렇게 뭐가 잘못될 걸까 어쩌다 이렇게 멀리 달아나버릴까 못해 내 양심은 이미 아 시발 영상이 너무 적잖아 조금만 동으로 골라야겠다 장난이라 그 그를 민족하긴 어렵지만 나를 쉬웠어요 지적하여도 노력했었죠 정신 차리가 오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당신을 묻고 나를 말했죠 객기나 충동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난 그저 그를 뒤따는 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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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